선제옵고 투어가 끝난 후에 말이죠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. 그날 토크 좀 해볼까요? 네. 끝나자마자 아시아 팬미팅이 있어서 팬미팅을 돌고 그리고 밀라노 패션위크를 갔다가 한국 팬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. 아 맞아요. 네. 자랑해요. 아니 우석 씨 팬 여러분들이 정말 우석 씨 무대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깐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어제 언박싱 했거든요. 맞아요. 그래도 여기서 또 자랑 한 번 해도 될까요? 그럼요. 이게 우체통 모양인데 이게 BWS를 해서 우체통 모양으로 만들었고 또 여기 또 이렇게 이렇게 제가 좀 아이디어 많이 내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이번에는 짝사랑 모드로 한번 가볼 거예요. 액션! 내가 누나라고 하면 나 애로 보잖아. 제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어요? 010 왼쪽의 사진은요. 사실 최근에 재현을 했었죠? 네 맞아요. 최근에 재현을 했어요. 어머 똑같다. 세상에. 정말 정변의 아이콘 아닙니까? 그렇죠 여러분? 뭐 מהum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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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auna 이렇게 이번 여름은 한없이 찬란하고 행복한 계절이었어.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어느 방향일지 어떤 모양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처럼 함께 오래오래 걸어가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어. 배우 변호석들입니다.